자,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지구의 낯선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후변화를 자주 접하실 때인데 좀 생소한 개념이지만 최근에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팁핑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기후변화 팁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던 정말로 낯선 지구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낯선 지구는 사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를 볼까요? 설국열차는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오직 기차 안에서만 인류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지구는 어떠냐면 기차 밖으로 팔을 내밀면 몇 초만에 얼어버릴 정도로 혹한의 기후입니다. 즉 인간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인터스텔라를 보시겠습니다. 인터스텔라 어떤가요?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구는 어떠냐면 황사바람이 매일 불고 작물도 옥수수밖에 키울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지구를 우리가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환경이죠. 굉장히 낯선 환경인 거죠. 다음으로 투모로우를 보시겠습니다. 영화 투모로우를 보시면 현재와 같은 기후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며칠 만에 혹한이 불고 거대한 저기압성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눈이 나면서 빙하기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급격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낯선 지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영화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영화적 상상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낯선 지구가 우리 현실에 다가올 수가 있다. 그거는 기후변화, 팁핑 포인트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떠냐? 천년입니다. 천년의 기록을 보시면 지구의 전체적 온도를 보시면 거의 유지가 없는데 좀 자세히 보면 약간의 떨어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이 산업혁명 이후에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활동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면이 조금씩 조금씩 더 급하게 상승되고 최근 경향을 보시면 더 급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20cm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 해수면이라는 게 전지구 평균이 20cm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몇 미터가 상승한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오히려 떨어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태평양의 어떤 산호섬에서는 어떤 국가인데 지금 수십 년 내에 산호섬이 다 장기에 돼가지고 그래서 2주가 시작됐다. 그래서 기후난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되면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자 이야기하면 기후변화가 되면 남극에 빙하가 다 오르면 해수면 온도가 한 120m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한 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팽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라면에 냄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면에 냄비는 한 15도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이려면 100도 정도 올라갈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라면을 정확히 관찰하시면 라면 끓을 때 여러분이 물 조절했을 때 100도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이 올라가던가요? 뭐 그닥 많이 안 올라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도에서 100도면 85도가 올라가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 기후변화가 우리의 이야기하면 2도, 3도, 4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만져봐도 손으로 넣어봐도 잘 느끼는 못할 텐데 그만큼 해서 물의 팽창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이거 다 거짓말 아닌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지구 해양의 평균 깊이에 있습니다. 지구 해양의 평균 깊이는 약 4천 메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천 메터의 지구 해양이 1%, 우리가 라면 끓일 때 1%를 증가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1%가 증가하게 되면 40미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2%가 증가하면 80미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극도 볼까요? 남극도 우리가 지구의 대부분의 물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에 그 쪼맨한 빙하가 녹여봤자 해피소민이 얼마나 오를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지구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보면 남극의 빙하가 전체 물의 양의 2. 몇 퍼센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해수면 온도가 2% 올라가는데 즉 80미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녹는 거 열평창 2% 2% 하면 160미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하면 120미터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120미터가 올라간다는데 이게 진짜로 현실이 가능한 거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웠을 때 말고 추웠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최근 빙하기인데요. 한 18000년 전입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18000년 전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120미터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때 빙하기 당시에는 육지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서해에는, 황해는 육지였죠. 그래서 전체 중국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일본과 제주도가 더 이상 섬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자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게 지금 구석기 시대인데요.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일본으로 이주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해수면 온도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거는 바다의 평균 깊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들어가서요. 지구온난화의 공범. 그래서 제가 기후 피드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피드백이 어떻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지 증폭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범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뭘 얘기해야 될까요? 주범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범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겁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온실효과인데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구의 대기가 없으면 온실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태양에너지가 받아가지고 지구의 복사에너지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에너지를 반산시켜주기 때문에 흡수해서 내규축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실효과는 단순히 이산화탄소만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그다음에 N2O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효과는 사실 과거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실효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실효과가 없이 이러한 대기이 있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실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15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효과가 33도를 올려줘서 인간이 살기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게 다 과잉이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온실효과가 지금의 효율보다 10% 증가했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3도씩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런 온실효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온실기체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산화탄소인데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과연 인간활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과거 2000년 동안에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입니다. 그래 보시면 이게 약간 엎어진 니은자 형태인데 거의 변화가 없다가 급격하게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구 온도 올라가서 2015년에 가면 우리가 400ppm을 넘어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것은 여러분이 인류 최초로 이산화탄소 400ppm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떤 인류도 이 400ppm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과연 인간활동인지 이게 뭐 그냥 곡선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정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는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O2가 이렇게 증가했지만 산업형은 이렇게 강조하지만 인구 증가와 형태가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2의 증가가 인간활동에 의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범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공범을 얘기해야 되겠죠. 공범입니다. 공범은 피드백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드백은 어떤 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강의를 하겠죠. 이러면 이게 양의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열정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음의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드백을 해주실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는 기후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떠한 강제력이 주어졌을 때 이 강제력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기후 시스템이 다시 반응을 줘서 다시 기후 반응을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드백은 기후변화를 강화시키는 거고요. 음의 피드백은 기후변화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후변화에 양의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보다 강하다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구온난화보다 훨씬 더 증폭시켜줄 거고요. 음의 피드백이 양의 피드백보다 더 강하다면 이산화탄소가 만들 수 있는 지구온난화를 약화시켜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이러한 양의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보다 강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구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피드백의 마술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이론적인 그림인데 이산화탄소의 복사 강제론만 하면 우리가 750ppm에 가더라도 약 1도 조금 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의 피드백이 있게 되면 이런 온도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양의 피드백이 강하면 1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약하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이 양의 피드백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양의 피드백이 얼마나 강할지 이걸 기후민감도로 가는데 얼마나 강할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피드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양의 피드백을 적용할까 양의 피드백이 기후변화를 증폭시켜주는 건데 어떤 게 양의 피드백을 적용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양의 피드백이 수증기의 피드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증기도 대표적인 온실 기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산화탄소 증가에서 전 지구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증기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증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수증기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증가하겠죠. 온실 효과가 증가하게 되면 전 지구 온도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면 다시 수증기가 증가하고 온실 효과가 이런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양의 피드백이 알베도 피드백입니다. 지구 온도가 따뜻해지면 고위도 지역에 해빙이 줄어들게 되고 눈덮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화에서 해빙과 눈덮임이 감소하게 되면 알베도라고 태양에너지를 얼마나 반사하냐는 데요. 보시면 여러분 스키장에 가면 굉장히 여름보다 훨씬 더 얼굴이 많이 타잖아요. 그게 태양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반사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알베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얼음이 줄어들게 되면 알베도가 감소한다. 알베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해빙과 눈덮임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유난화가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과 탄소순환 휘두대기입니다. 일단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을 벌이냐면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지금 인간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배면 그게 다 대기 중에 추적되지 않거든요. 한 그중에 4분의 1 정도는 해양에 흡수하게 되고 4분의 1도는 식생들이, 식물들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대기에 추적되는데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닷물이 머금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상승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맥주를 마실 때 여러분, 가끔씩 맥주를 따를 때는 이 맥주의 양과 거품의 양의 황금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씩 가다 보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른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맥주가 충분히 시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시원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서 거품이 많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양도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연구인데요. 최근에 새로운 기후 피드백을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극지온난화를 과속한다는 건데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북극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북극이 가장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지역인데요. 온도가 상승하면 바다 밑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북극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태양의 양하고 그다음에 영양염을 위해서 결정되는데 북극은 아무래도 얼음이 덮었기 때문에 태양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사가 있어야 많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 온난화가 되면서 해빙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빙이 감소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증가하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여러분 식물성 플랑크톤은 무슨 색이죠? 이렇게 생긴 놈들인데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초록색. 초록색의 우리 과학적 의미가 뭘까요? 초록색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중에서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바다가 좀 지저분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게 되면 태양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해빙이 감소가 되고 다시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 증가가해서 계속 이런 양의 피드백에 의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양의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서 북극의 온난화가 가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연구가 나온 뒤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런 기사를 제 논문을 보고 써줬어요. 보시면 북극 온난화가 우리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이유인데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음의 피드백이 아니고 양의 피드백도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논문을 출판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이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이메일 중에 가장 기쁜 이메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메일이었냐면 어떤 미국의 교수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제 논문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감동을 시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여기 보시면 그분이 써서 나중에 시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를 읽어보면 제 논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예를 들어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플랑크톤이 늘어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열을 더 많이 흡수해서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양의 피드백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문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라임이라고 하나요? First, last, tomb, bloom. 정확히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기뻤던 에피소드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기후의 피드백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새로운 피드백이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피드백이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에 대한 얘기는 영화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시면 이건 설국열차인데요. 설국열차 보시면 원래 영화 내용은 기차 안에서의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저는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공개인지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추워졌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 서두를 보면 인류가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CW7이라는 어떠한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체는 태양에너지를 반사시키는 특징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를 성층권에 보냅니다. 이 성층권을 보내게 되면 성층권이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태양에너지를 반사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이러한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정도 우리가 보내면 이 정도 온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인간의 오만이었던 거죠. 기후의 피드백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죠. 기후의 피드백이 훨씬 더 강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빙하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그 인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오만에서 시작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팁핑포인트라는 건데요. 팁핑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작은 기후 강제력에 대해서 기후 시스템이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바뀌다가 어느 강한 순간에 어떤 지점에 딱 있으면 작은 충격이 굉장히 큰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동전을 이렇게 쌓아보면 동전을 쌓아보면 조금씩 길어지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 동전 마지막 하나 나왔을 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 지점을 팁핑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팁핑포인트는 기후변화가 됐을 때 현재의 기후에서는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지점의 순간이 되면 그 균형이 와르르 무너져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대.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 순간까지 급격하게 기후가 변한다. 이 지점을 팁핑포인트로 갑니다. 이 팁핑포인트가 왜 중요하냐. 아시겠지만 신기후체제라고 파리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리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96개국이 참가해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렸지만요. 아무튼 거기에 키 포인트는 뭐냐면 지구 온도를 2도, 되도록이면 1.5도까지 제한하겠답니다. 왜 2도고 왜 1.5도냐. 일부 과학자들이 2도가 되면 기후변화의 팁핑포인트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도 밑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게 영구동토층이라는 것입니다. 영구동토층은 북극 주변의 고위도에 항상 얼어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구동토층인데 여기 보시면 고위도에 보면 굉장히 다 얼어있을 것 같지만 여름철에는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에 풀들이나 관목 같은 게 자라게 됩니다. 관목들이 자라게 되면 겨울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데요. 죽게 되는데 이게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땅에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돼서 이 풀이라는 건 뭐죠? 풀과 나무라는 것은 탄소의 집약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이런 풀들이 탄소를 계속 모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썩으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되고 메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게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불타는 얼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타는 얼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차세대 에너지라고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영구동토층에 다량의 불타는 얼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탄가스를 얼음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생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이 영구동토층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수백 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첫 회에 풀이 죽어서 쌓이고 두 번째에 쌓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풀릴 때는 순식간에 풀리게 되는 거죠. 메탄은 이산화탄소, 메탄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보다 100배 더 높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메탄가스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면 극격한 기후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염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강연에서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기후변화, 천천히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극격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점진적 기후변화, 급진적 기후변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쉬운 비교를 위해서 제가 지구가 우리 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점진적 기후변화,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노화요. 노화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제 상상력에서는 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 같지만 여러분 이제 비만은 어떻게 생기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생활 편의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편하기 위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만이 생겨야 됩니다. 점진적 기후변화도 그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기후변화가 더디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지만 생활 편의적, 경제 논리로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점진적 기후변화가 생겨나갑니다. 그리고 비만은 양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한 번 비만이 되면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운동도 덜 하게 되고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비만이 더 강화되는 거죠. 양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점진적 기후변화도 양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좀 불편해지죠. 운동하기 좀, 걸어다니는 게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기초 체력이 약화돼서 잔병 지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점진적 기후변화가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 기후변화가 되면 여름에 덥고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생활하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원래 명태로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기후변화가 돼서 좋아하는 음식을 바꿔야 돼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라는 잔병 지뢰를 자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문제입니다. 점진적 기후변화가 비만이라면 급격한 기후변화는 뭘까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아, 예, 맞습니다. 중병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만이 진행되다가 기초 체력이 약화되다가 우리 몸이 어느 정도 한계에 비췄을 때 어떤 포인트가 되면 그게 중병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급격한 기후변화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냐면 발생한다면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회복, 우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희생과 고통을 안 하려면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늘씬한 몸매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걸 안 그래도 돼요. 비만한 몸매를 갖더라도 영원히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산업화 이전으로 다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생활 패턴을 바꾸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점진적 기후변화, 급진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생활 패턴, 소비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고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이것들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